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회기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. 기완연은 이날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영현 목사를 선임했는데요. 새롭게 기완연을 이끌 김 목사는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교계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.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독교 환경운동연대, 기완연이 2024년 정기총회를 16일 개최했습니다. 기완연은 지난해를 기후위기 해결이 시급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.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지구기온이 5년 안에 1.5도 상승할 거란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기완연은 기후세미나를 개최하고 생태달력을 배포하는 등 기후위기를 당면한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. 또한 지난해 11월을 기후위기의 달로 운영했으며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는 녹색교회를 세우는 등 교계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냈습니다. 교단들이 기후위기 관련한 특별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거에도 저희가 일조를 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또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김영현 사총교회 단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.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기완연 회원으로 활동하며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안감리회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. 김 목사는 2024년에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녹색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순례 행사와 환경회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함께 빨리 가야 할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기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지만 함께 힘 모아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. 8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영 전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습니다. 또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피하며 이후에도 기독교 환경연대의 사역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. 하나님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주어진 이 사명을 참 허투루 생각할 수 없었고 감히 제 능력으로 이뤄저러한 것들을 메꿔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무국 식구들의 협력과 또 헌신이 이 모든 일들에 기본이 되었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사무총장을 선임한 기완연은 2024년에도 교회의 기후위기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교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. 般을 반응했던 교회법에